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난주간에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데 별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걸 내가 지난 주간에 느꼈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기도 계속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좋은 기회도 많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를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부터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국 세계 모든 우리 전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재난을 막는 기도운동들이 있었어요 중요할 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재난이 들어다시길 때 해결할 때는 거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 메시지는 지금 우리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또 신학자들도 많이 듣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뭘 회개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일곱 번 넘게 재앙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회개시켰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복음과 은약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은약을 놓치니까 반드시 우상시대가 왔잖아요 우상시대가 일어나면서 시대시대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재앙이 들어갈 친구입니다 주로 보면 재앙도 노예록 한다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속국포로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중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요 너무 지금 비가 나가서 죽게 되는 이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또 이제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도를 알면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다는 말은 육신, 건강, 모든 것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합심해서 기도할 게 뭐냐 어떤 제목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WRC에 대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WRC는 주로 렘넨트 모이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합심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WRC는 월드 컨펜스에 많은 우리 렘넨트가 함께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 대회가 또 성교대회에 있어요 성교대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시간 정해놓고 아니면 23 무시로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성교대회의 주제는 그냥 2, 3, 7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려진 빈 곳을 지금 이걸로 기도하는 거고요 여기 다른 분들 다 중요하지만 계속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서울대 물 저 팀들요 기도해서 이름은 우리 한모영 교수 팀들 그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에 다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는 국내에서 해도 줄여도 되고 무슨 이렇게 굳이 또 안 해도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러나 이 렘대하고 성교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는 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해 보세요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급의 역사를 낳습니다 전 백성이 재피해서 바르고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재앙이 내리면서 애급을 항복시키더니 또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에스드 시대에 있었다면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때 에스드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모르도게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양을 얘기했습니다 에스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으로 뽑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지금 가서 말해라 이 유다 민족이 다 누명서서 죽게 됐음을 얘기해라 만일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대로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드가 협박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얘기했어요 에스드가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대신 전 백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전 백성이 기도해달라 그 사이에 기적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게 짐승하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또 보세요 초대 교회가 위기 왔을 때요 이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합심해서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해로당을 불러갔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진짜로 영직 세계를 모르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할 필요도 아무 필요도 없지 전 세계 영직 우리 집안에 재앙이 와도 알 수도 없고 모르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싸움이세요 엘리야의 결단입니다 엘리야의 결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리는 결단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필요로 한 결단을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여기 진짜 결단이에요 이러면 내가 이익 되겠냐 손해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도 응답한 데는 결단이 다릅니다 죽는 거 사는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가면 요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요호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게요 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850 거짓 선자와 싸우겠다 이 거짓 선자를 싸우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그랬는 것 같지만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 하니까 아하 왕에게 말해야 돼요 이 아하 왕은 아하 왕이 세운 선지자라니까요 이 아하 왕은 지금 엘리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오바다라는 사람을 시켜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 성리하잖아요 간단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소멸했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회는 첫 번째 싸움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허감 세력을 무너뜨려 전세계 복음 막는 허감 세력들이 결단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은 실제만 안 가도 전세계 흩어진다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성계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불어신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막는 모든 허감, 재앙, 저주는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엘리아의 중요한 개인 기도가 나옵니다 합심해서도 기도하지만 개인 기도가 나왔어요 11기장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아가 시간 놓고 하루 종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요 간절히 기도해도 병도 다 낳고 능력 생겨요 그 쉬운 걸 안 한다니까요 구호받은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세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일단 여러분 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가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알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중에 간절한 기도할 때는 물어보고 구합니다 엎드렸어요 그 기도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몸은 살이 없으니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다리에서 무릎 사이에 들어간 머리 넣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네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리빙스톤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기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한 걸 모았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앉아있다가 죽을 땐 넘어지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나 살아서 하다가 죽을 땐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든지 앉아있는 그 상태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역사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때의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18장 44절에 보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사인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름 조각만 떴는데 비가 올 걸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많은 재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내 24기도 속에 코로나 기도도 가야 해요 이 제목을 주는 24기도 속에 또 이제 WRC 성교대에 우리 지금 빗물 기도 계속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바로 해야 해요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일꾼들 일만 하지 말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새 힘입니까 11개장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뭔가가 오더니 엘리야 쓰러졌는 데서 어루만졌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얻고 난 뒤에 40주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40주야를 걷는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랩산까지 간 거예요 힘이 없어 완전히 쓰러진 엘리야가 힘을 얻었는데 호랩산까지 걸어갔다니 그때 기록에 보면 주위에 사자가 와서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그냥이 아니죠 그 힘을 얻고 나니까 새 은약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조용한 말씀 가운데 새 은약을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 일꾼을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여러분이 받을 힘이오 응답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단성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전국 세계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숨겨둔 선지자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숨겨둔 7천 제자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뭐 전국에 있는 remnant하들이 일어나서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지도 않고 세계 선교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일 것이죠 은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혹시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잘 묵상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싸움 하는 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에는 정시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정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 뜨면 집중적으로 한 세 시간 물론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짧지만 움직임이 한 세 시간 오해 세 시간인 거니까 저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집회를 시작하기 3시 전에 일어나니까 무조건 출발 시간이 몇시다 하면 그것보다 한 세 시간 앞에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알람 듣고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어나죠 그때부터 저는 기도 시작합니다 그때는 호흡을 편안하게 깊게 들으시고 내쉬고 계속 하면서 기도시기 그게 막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몸에는 산소와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바로 멈추지 말고 바로 천천히 내쉬고 두, 세 시간 기도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몸이 살아나지요 영적인 것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게 정식 기도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란 말은 호흡을 많이 멈추는 들어서서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깊이 그때 할 때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는 깊은 기도입니다 낮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제목들 주어진 거라든지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응답들 힘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특별히 어디 산에 간다 그럴 필요도 없고 어디 장소에 가서 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냥 앉아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강의했잖아요 이게 기도 속에서 강의도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전혀 이상 없죠 오히려 이제 시간을 갈수록 영적으로 많은 힘을 얻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잘 못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몸에는 대미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컴퓨터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대미지가 엄청 갑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많이 들어선 상태에서 멈추고 이렇게 숙인 거는 절대 대미지가 안 갑니다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하고 이래 되는 거가 다릅니다 그런 몸에도 에너지 쌓이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런 기도 거의 하루 종일 개의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힘도 생기고 그중에 오늘부터는 굉장히 이 모든 코로나 재앙 떠나가게 다 물러가게 다 물러가게 다 물러가게 되죠 오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알지 못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에 성교대회를 통해서 세계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어서 코로나 재앙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